강서구가 오는 3월 25일까지 2022 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는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주제로 강서구에 관심이 있는 구민과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1, 2차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발표 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창의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최종 발표됩니다. 이번 공모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접수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3월 4일 그 시절